갑자기 있는 거! 있는 전통선으로! 뭐야? 줄줄 소세시야 뭐야 이거? 말이 안 된다! 오늘 폼 빨딱이다! 지금 판을 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오는 거 물어볼까 봐 와 오늘 너무 잘한 절도예대 내 앞에서 방금 저기 손 들고 있지 않았어? 근데 한번 펼쳐 어쭈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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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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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이거 온다 아니 무조건 있겠다 집어도 멋있는 거 보여주려다가 아니 내가 퇴찬 너무 올라갔다 피 좀 채울게 여러분 나 어떡해 변신 여름 화장실 가면은 변기 뚜껑 내리고 물 내려요? 나는 항상 뚜껑 닫고 내리긴 하거든? 근데 물이 막 1미터 까지도 솟구 친데 나는 그 물 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물이 그렇게까지 많이 튄 줄은 몰랐어 내 건데 뭐하니깐 할 말 없긴 하네 으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 육수 안녕 잘 잘 시작!!!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뭐냐면요 불쪽발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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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쌀쪽 fil 쌀쪽팚끠 제가 제일 발란 진짜 와, 행복하네 여기서 총만 먹으면 바로 잠길 개쿨다악 아차오오오 와라차 형 근데 아 진짜 아까 도전이라고 하지 않았어?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보전이라고 했다고요? 제가 정확하게 진짜 아나운서 발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 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빠릅니다 진짜 뻥한 자리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의사 딱 내렸는데 제 앞에 총이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뻥 하나도 안 자리구요 하필 작가도 벌뽀 누나한테 작가야 내가 방중시켰다구요? 이렇게 기쁠 수가 이리 와 와 나 질 뻔 했어 잘 쏘놈 얍 얍 흥 하필 으 으 아 괜히 왔어 으 으아아아악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도망쳐어어 살려주세요 저 요아가 쏴야되요 아따 꽃이다잉 게이지가 있어 마지막 한 놈만 죽이자 아 이거 뭐야? 아 총소리 났었네 나 왜 몰랐지 키당 만원 미션 한 열 번 연속 조라이사 하다가 마지막 펌파운밭에 방영 오우 또 애싸이 다른 총 안 먹고 욕심을 좀 이렇게 바로 총 한 발 장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게임 여기하고 딜을 봐 오우 잘해 너무 잘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하가 너무 잘해 어 총 다 썼다 야무수에 DBS 총을 야무수게 다 썼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아 또 여기서 똑같은 데도 죽을 뻔했어 어 저거 썸네일로 좋다 미라크에 보종시킬 실력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을 하자 야 맞아 사실 나 샷건원 툴이야 수직 수직 생겨서 달라 이제 성장하나 보여준다 아아 수직 있는 걸 뿐은 다르지 어때 수직 꽂으니까 바로 나가자 오우 살려주세요 원래 나는 몰랐는데 내가 엘스를 엄청 잘 쓰더라고 안녕 안녕 야 이거 수직 꽂힌 에이스는 다르다고 나 아까 3창한테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여기 2캠프 나가고 싶어 차라리 해도 매락에서 가자 얘네 죽이야 3창 근처 꼴도 보기 싫어 이 정판에 그렇게 나의 허무하게 두각을 나이스 이봐라 어 저기 있다 아니 걔 이미 죽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일단은 아까 잡은 수채를 한입 하시고 뚝배기도 바꾸시고 이렇게 안으로 건물 들어오셔가지고 발소리를 들어봅니다 안될라 푸시는 금물 저 친구가 차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가린 다음에 푸시 바로 푸시 그렇지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하하하 아 삥은 맞았을까? 맞았겠지 맞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떡배는 진짜 구려 떡배는 진짜 안 죽는 것 같아 방금도 두 대 맞지 않았어? 내가 그래서 떡배를 안 좋아해 두 대 안 맞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져 끔찍 하하하하 나 자꾸 지금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거 알아? 보트캠프로 나가고 싶은 자아가 보트캠프에서 키를 더 하고 싶은 자아가 충돌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막상 나오고 싶은 나오면 갈 데는 없고 막 그런 느낌? 어? 보급이다 이거 보급은 그냥 먹으러 가면 안 돼 나 같은 변태는 이 보급으로 낚시하거든 이 집에 엎드려가지고 좋아 이 집 클리어 시키고 어 옆에 사람 보급먹은 애가 쟤고 왼쪽 위에 사람 있고 아 무서워 핵같아 저기 기본 기본 삼툭이 제일 무서운데 요즘에 하지 마세요 굳이 삼툭 깼니? 발소리 앞지에 붙었는데요? 샷건이 있나? 샷건이 있으면 쳐들어갈 수 있는데 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? 이건 쳐들어가라는 지금 샷건이 있으면 너 이제 어떡할 건데 어? 어? 와 이번 판 왜 이렇게 잘 풀리지? 나 이렇게 고수였나요 여러분?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. 샷도 이상하게 잘 맞는데 애들이 잘 꼬인다. 그치? 이쪽이게 낫나? 나 맨날 고민돼. 변수인데... 사람이 있는데 집에... DBS야 뭐해? 와 백터인가? 총...총보연 보고 한 손을 두고 있길래 개긴장했네. 담집은 나와야되고 오른쪽 집은 껴. 담집이랑 쇼부를 보고 왼쪽을 먹는게 나을거 같아. 아 다행이다. 출방위. 나이스. 아 껴. 왕돌미? 불안한 곳은 연막으로 지워놔. 나 빼고 세명? 위에서 총소리 한번 낫고? 왼쪽 둘 싸운다. 왼쪽으로 가이차. 왼쪽 둘에 오른쪽 연막 하나. 끝인데? 이 돌 너무 좋은데? 1대1. 나무. 나무. 아야야야야야. 어디갔어? 셋. 둘. 한방위 끝내야돼. 터져. 나이스! 오우. 지지지지. 오 얘는 좀 고수같다. 그치? 와 마지막에 좀 위허브를 늦었다. 어. 어. 섬 섬. 섬 섬 섬 섬 섬. 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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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. 텐갈 고맙습니다. 아름다운. 하하하하. 미라클 잡은 실력으로 유튜브에 올라갈겁니다. 히히. 히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